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되어서 문에서부터 들어올게요. 문에서부터. 별이야 손님들이 오셨어. 별이야 너가 맞이해야 해. 알았지? 제가 여러분으로 빙의해서 들어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별이야 날 맞이해. 나 아니고 손님이라 생각해 나를. 알았지? 똑똑똑. 어머 문이 잠겼어. 어떻게. 문이 닫히면 안 열리거든요. 생각 못해서. 문 좀 열어줘요. 감사합니다. 야 별이야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어머 여기 이 집은 이상하네. 이 집은 무슨 손님마디로 이렇게 해요. 여보세요. 여기 별이네 집인가요? 여기 별이네 집이에요? 여보세요. 별이네 집이에요. 어? 너가 별이니? 너가 별이야? 응. 너가 별인데. 어? 나 손님인데. 너 왜 인사 안 해? 네? 어? 이렇게 버릇물이 없는 애였어? 아 지금 먹방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창거리를 좀 이렇게 준비했걸랑요? 어. 인사를 먼저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숑반 별이입니다. 별이야. 여기 봐. 아. 여기 지금 위에 먹을 거 먹방 준비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별이야 집을 보여드려야 되거든? 너 지금. 나 손님이야. 어? 별이야. 일단 방을 먼저 구경을 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단 별이. 어. 별이. 아. 별이 자는데 어디예요? 별이 자는데? 별 어디서 자요? 응. 별이 어디서 자요? 어디서 자요 별이? 어디서 자냐고요? 어디서 자냐고요? 지금 제 손에 까카가 들려있거든요. 별이 어디서 자? 어디? 나는 여기서 잡니다. 별이 줄 거야. 기다려. 응. 알았어.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해. 기다려. 뭘지. 기다려. 줄 거야. 지금 손님들이 별이 보러 오셨어. 응. 그래. 속상하지 않고 별이 보러 오셨어. 지금 랜선 집들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응. 자. 일단 하나 먹어. 하.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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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지금 별이 여기는 별이 놀이터예요. 아. 네. 일단 먹겠습니다. 사료에 위에 지휘픽 뿌려져 있는 거 이거 먼저 먹을게. 지금 자 이거 먼저 먹게. 이리 오세요. 베리. 왜 안 와? 이거 사료 안 먹어? 사료 안 먹을 거예요? 사료를 먹어야지 그거를 디저트를 먹죠. 앉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어? 앞에 봐야지. 엄마 얼굴. 어? 이거는 사실 별이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손님 쌍을 차렸어요. 별이가. 별이가 사과하고 개껌. 이거 선물 받은 개껌하고. 우유 푸딩을 손님들 드린다고. 잡수시라고. 잡사부세요. 하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손님들을 드린다고 준비했는데. 지가 먹겠다고 이러고. 네. 지금. 기다려요. 줄 건데. 일단 사료를 먼저 먹어야 주지. 그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료 먹방 중입니다. 천천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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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지이핑몬 골라먹고 이거 봐. 나중에 찾지 마라. 아 참. 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골라먹지 마. 왜 골라먹어? 왜 종종 골라먹어요. 별이 몸무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별이 몸무게가. 이거 봐. 엄마. 발굴하지 말고. 엄마. 어디 가요? 이거 봐. 다 해줘 놓고 이거 봐. 창피하여요. 이거 달라고 지금. 이거는 손님 상에 드린다고 했잖아. 이거 손님 드린다고 했는데. 네가 이거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서지 마. 뚱뚱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거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님이.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코 캔 뻔지 말고. 사료는 왜 하나 저기 있어요? 어디 갔어? 언제 이거 달고 왔어요? 오사방도 아니고. 기다려봐요. 자. 별이를. 랜선 집두리에 오신 손님들. 너무 감사해서. 별이가 뭐 장기자랑을 해야 돼가지고. 이런. 저기 뭐야. 무사를 준비해봤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우리 별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빠는 지금 저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끼리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건가요? 뭐 이상해요? 자. 짜잔. 엄마. 어. 뭐야. 뭐죠? 아줌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정식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했어요. 별이야. 변기 장기자랑. 자. 별이가 좀 밥을 먼저 먹어야.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니까 안 부르네요. 구멍난 가슴에. 나도 모르게 흘러. 그만할까요 이제. 어야. 노래 잘 들었죠? 자. 박수. 짝짝짝짝짝짝. 자. 껐어요. 노래 잘했어요. 아우 역시 여자 발라드를 선호하세요. 그죠? 사료는 먹다 말았고요. 자. 이건 손님들을 드리려고. 좀 약소하지만 별이가 채로 봤어요. 사과. 짝짝짝짝. 세 조각하고. 갯검하고. 우유 푸딩이에요. 자 손님들께서 별이를 먹으래요 이거. 우리는 됐고 너 먹으래요.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별이가 대신 먹을게요. 손님들 참거리. 눈으로 욕하지 말고. 주세요. 자 사과 먹겠습니다. 별이가 대신 먹을게요. 여러분들. 얘들아 분들. 자. 어 손이 없네 엄마가. 잠깐 미안해요. 손. 얼치. 엄마야. 다 먹었어요? 세상에. 너무 빨리 먹었네. 자 하나 더 먹어볼게요. 손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손. 얼치.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줘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오늘 또 저거잖아요. 그 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고. 평소에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여요. 그거 좀 감안해줘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께. 하이발. 얼치. 부잉. 부잉. 약간 짜증내는 것 같은데 지금. 눈빛에서. 아니지. 짜증내는 거 아니지. 네 눈에 흐르는 거 눈물 아니니. 코. 그냥 달래요. 알았어요. 승진을 내지 말고. 누가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좁아심을 해. 그치? 이렇게 행복해. 별이는 행복해. 앉아. 응응. 좁아심 내자. 줄 거야. 다 넣어줄 거야. 너. 별이가 다 먹을 거야. 손님들이 넣어달래. 떨어진다. 떨어져. 이리 와. 응. 얼치 얼치. 앉아. 웃어요. 별이 행복해. 응. 별이 행복해. 기다려. 기다려. 엄마가 까야지. 까야지. 이게 먹방인데요. 엄마. 빨리 먹는 거 봐. 이거 봐. 세상에 별이야. 숨쉬고 먹어야지요. 이거 봐요. 엄마 손에 묻었어요. 엄마 손에요. 다 먹었네. 우와. 잘 먹었다. 다시 한 번. 손. 옳지. 하이파이. 옳지. 뿌잉. 그 다음에. 꽃받침. 코. 오. 잘했어. 자. 이제. 별이가 잘하는. 기다려 한 번 해보고. 개껏 먹을게요. 오늘 사료를 먹긴 먹으실 거죠? 그쵸? 잡수주합니다. 사료도. 울지 않고요. 얘가 배운 여자라서. 음식 앞에서 기다려. 잘해요. 잘 보세요. 자. 별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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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정말 잘하죠? 기다려. 이세계. 아. 네. 아직 없어요. 이렇게 잘해요. 어머. 세상에. 기다려. 이렇게 잘해요. 처진 눈 좀 보세요. 랜선 친구 여러분들. 제 처진 눈 좀 보세요. 세상 처졌어요. 구멍 난 가슴에 일절 더해요? 구멍 난 가슴에.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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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생긴 게 좀 약간 아련하고 눈이 쳐져서 불쌍해 보여요. 가만있어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별이가 이거 먹고 사료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왜 갖고 가요? 왜 갖고 가요? 별이야. 개구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개구기. 개구기 알아요?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다 먹는 거 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취업스럽게? 저기요. 방돼기만 보여주시고. 왜 그러는 거야? 없지? 네가 아까 다 먹었잖아. 이거 봐. 다 골라내고 정말 곤란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골라내고 나중에 또 다 먹긴 먹어요. 희한하게. 아 별이는 이제 여섯 살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다섯 살이고. 무서워 이렇게. 다 먹었네요.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앉아. 앉아. 오지마. 두리대지 말아봐. 어머 얘 별이야. 알았어. 앉아. 와주셔. 왜 이렇게 와요? 왜 이렇게 와요? 왜 그만 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주셔서 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별이가 초대할게요. 자 모두들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꿀참 주무세요. 어 트럼을 했어요. 안녕.